권도형 트라폼랩스 대표 측은 몬테넥으로 법원에 이번 미국 송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달 미국에서는 권 씨와 닮은 꼴로 비교되어 온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어서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이 현지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이 이번 미국 송환 결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권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이 항소법원이어서입니다. 현지 사법당국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권 씨는 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2일 전까지는 미국으로 인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연방검찰은 권 씨를 기소하면서 증권과 상품, 통신망 이용 사기, 시장 조작 음모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권 씨는 미국을 뒤흔든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인 FTX 파산과 창업자 샌 뱅크먼 프리드와 종종 비교되어 왔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란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NN 방송은 뱅크먼 프리드가 다음 달 28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고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아멘